자 오늘 어반리튬을 볼 건데 자 오늘 어반리튬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 자 어떤 재료가 풀어져 있냐 시장에 그 다음에 뉴스 꼭 이게 필수죠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핵심 모멘텀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모멘텀 분석까지 해드리고 다음은 기술적 분석 차트죠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세력의 평당가 평당가를 좀 우리가 유추해서 설명드리고 자 매심량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핵심 공개를 좀 여러분께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여러분들 우선 가장 중요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얘들이 이제 회사 이름을 바꾼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식을 하다보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이 회사 이름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이 변경이 되면은 주가가 떨어져요 이게 진짜 이상하게도 항상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름이 바뀌고 이제 좀 거기에 대한 이제 바뀐 회사 이름으로 이제 주식 거래 이 거래소에 되는 날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 문제는 얘들이 리튬이라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리튬 매출이 없어요 그런데도 올라간다는 건 왜 올라가냐 자 세력들이 먹잇감이죠 세력들이 이것을 먹잇감으로 찾아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 매출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이 어반리튬은 세력이 무조건 들어와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세력들을 좀 이용하는 그런 전략을 좀 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말씀드릴 거고 자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은 어반리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무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진짜 보통 리튬 관련주가 시장에 올라와 있을 때 얘들이 재무 안정성이 거의 뭐 바닥입니다 구체 비율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문제는 이제 다른 이제 리튬 관련 특히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재무가 재무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완전 대기업 쪽에 있는 아니면은 강원에너지 하이드로 리튬 등등 봤을 때는 어반리튬이 그나마 재무 안정성은 가장 회사 자체만 볼 때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일부러 잠갔어요 이제 생산량을 줄여버리면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리튬에 대한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 생산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하죠 그런데 얘들이 리튬 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생산량을 줄여야겠죠 거기에 따라서 어반리튬과 하이드로 리튬 우리나라 리튬 관련주들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건데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 폐력들이 대체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경우 있었고 이번에 이런 경우 있었죠 그런데 다 이게 세력의 장난질 작전질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상가를 기록했을 수도 있는데 6월 2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 이 수급 특히 5월 26일 수급이 이렇게 적어요 5월 26일 같은 경우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의 지금 종가가 마무리가 됐죠 5% 근데 5월 26일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여도 지금 매도 단가가 너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플러스 양봉이 돼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은봉으로 끝났다는 거는 이거는 안에서 통정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유추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네들끼리 폭발적인 그 시간 단위 혼가 분 단위로 했을 때 갑자기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딱 1분만 이때 자기네끼리 원하는 시세로 장난질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세를 다시 올리는 이런 현상을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어반리툼은 장난질이 특히 작전이라고 하는 이런 뭐 새롭들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돈 못 벌어요 보세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반리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는 말도 안되게 많이 고평감된 거예요 이거 봤을 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어반리툼 만큼은 주가가 오르면 안됩니다 그런데 왜 오르잖아요 지금 상식으로 다가가서 그래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면 안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력들을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오늘 양봉에서도 크게 여기 큰 상가 캔들에서도 진짜 1시간 단위로 20%씩 왔다갔다 했어요 또 거의 뭐 긴 꼬리 그리다가 또 장 끝나고 나니까 길게 나오고 이렇게 지금 저희끼리 완전 장난질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이 확실히 장난질을 한다는 거 뭐예요 시세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더 간다는 얘기죠 이번에 치고 올라가면요 4만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호가를 올릴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좀 무섭죠 솔직히 이런 종목을 건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면서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어반리튬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수매도를 하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어반리튬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당장 내일부터 매수매도하면서 오늘 내일부터 함께 저와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빨리 뽑아내는 세력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 제가 위에 게임번호 오픈해드릴게요 여기에 간단해요 어반리튬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제가 이 어반리튬 아까 보여드린 매매방 있죠 여기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당장 저와 함께 매수매도를 함께하면서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큰 캔들을 우리가 낼름 다 먹을 수 있는 요 안에서도 지금 실제 상승폭은 300%지만은 안에서 500 600%씩 수익을 먹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 방법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카도방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시나리오를 아침마다 문자로도 보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반리튬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질입을 제가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안에 1차 2차 3차 목표가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비중을 얼마나 싫어하지 어디에서 싫어하지 최대한 수익률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수급이 몰리면 이제 세력들이 나가는 자리 있기 때문에 다 매도하셔라 이런 자리까지 다 써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 매수매도하시면 충분히 수익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자료집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만 보시고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어반리튬이라고 적은 다음에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자료라고 어반리튬 자료 이렇게 여섯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이제 투자를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한마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은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많이 적혀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씨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